안녕하세요. 꼼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백핸드 오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립과 관련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오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기초를 만들 수 있고 또 상급자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파워를 붙이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초급부터 상급자까지의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들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시범 먼저 보여드릴게요. 백핸드 드롭 백핸드 하프 스매싱 백핸드 스매싱 백핸드 하이클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술에 있어서 제가 요령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연습해낼 사항은 이런 백핸드를 이렇게 스매싱으로 치려면 먼저 2번 그립에서 2번 그립에서 아까 해볼게요. 이게 2번 그립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면 3번 그립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이렇게 친다고 했죠? 네. 이 상태에서 네트 기준에 있을 때 이렇게 오게 되면 2번 그립을 많이 써야죠. 이렇게. 그래서 2번 그립에서 이렇게 손목을 완전히 넘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뭐드립니다? 대각으로 그립은 대각으로 2번은 잡고서 손목을 쿠킹하면서 주관절을 이렇게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팔이 펴지면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멈추고 손에만 넘기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손목 쿠킹을 하면서 주관절을 접고 그리고 이때 이런 동작이 되지 않게 이 너클을 플레이어가 볼 수 있게 너클을 플레이어가 볼 수 있게 이런 자세로 해서 주관절을 펴면서 마지막에는 손목을 넘겨야 됩니다. 이 연습을 해서 손목을 넘겨주는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좀 더 습관이 되면 강하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포인트는 이렇게 하지 말고 너클을 볼 것 그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먼저 팔꿈치를 펴고 이렇게 되면 엘을 모으겠죠. 그러니까 팔꿈치를 완전히 펴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 정도 펴고 손목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걸 먼저 펜다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뒤에 오는 셔틀을 너무 무리하게 되게 치려고 이렇게 팔을 쭉 펴다 보면 여기에 부산이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치러는 의식보다는 가볍게 손앱으로 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먼저 하시고 그 동작이 끝나면 이 동작을 제가 14강에서 2번 3강에서 시계방향시 반대방향이라고 하죠. 그죠. 그렇게 내가 준비사에서 포핸드를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백핸드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라켓 헤드가 내 몸에서 멀지 않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올라갈 때 내가 중심축에서 좌우를 이렇게 회전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작이 되게 빨라지겠죠. 만약에 라켓을 이렇게 피고 있다면 이게 테이크백을 할 때 굉장히 크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게 되게 늦겠죠. 벌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상악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바로바로 홈이구나 백핸드를 갈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원대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빠르게 오면 약간은 일으켜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동작은 항상 헤드를 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시계 안시계 마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백핸드로 셔틀에 올 때는 자 네트가 여기 있다고 가져오면 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서 그리고 바로 때리러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갈게요. 또 위로 이 동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손목구부터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다리를 이쪽에 놓고 매트가 여기 있다고 가정할 때 다시 내려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손목을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작게 해 볼게요. 손목만 이런 동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꺾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자연스러운 힘을 낼 수 있는 동작을 여러분들이 먼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손목 운동을 한 동작만으로 셔틀을 한번 쳐볼게요. 아주 가볍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샤틀이 임팩트 순간에 스냅을 쓰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냅을 쓰게 되면 헤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끝날 때도 있지만 헤드가 튕겨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넘어갔다가 반동을 위해서 튕겨나오는 거죠. 해볼까요? 그렇죠? 그런데 튕겨나올 때 튕겨나올 때 여기 멈추고 있는 게 아니라 튕겨나오는데 제 몸은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꺾어질 때 몸이 도움이에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손목을 쓰는 동작을 연습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 군데를 하세요.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시 위에 손목만 그러면 간단해요. 이걸 할 줄 알면 이제 슛을 또 해보는 거죠. 팔꿈치를 좀 쓰면서 우선 아래를 빼고 중간하고 위에만 해볼게요. 접고 때리고 들어가요. 접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죠. 뭔가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요? 14강에서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던지고 조금 위로 오면 들어가서 위로 던지죠. 좀 더 위로 오면 들어가서 위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포인트는 한번 해볼까요? 옆에 오면 들어가세요. 위에 오면 이런 식으로 위에 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더 오면 오른발을 빼서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옆으로 오면 조금 더 위로 오면 조금 더 위로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는 이미 여러분들이 14강에서 어느정도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손목을 꺾을 줄 알걸? 14강에서 얘기한 시계방향과 시계반대방향 개념으로 백핸드는 시계반대방향으로 올라가서 낮게 오면 여기서 던지는 거고 더 위로 오면 올라가서 위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더 강한 스피드를 내고 싶다. 그러면 역시 이걸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접으면서 좀 강하게 때리는 거죠. 그러면 강하게 때려니까 어떻게 돼요? 패드가 튕겨 나오죠. 그러면 튕겨 나올 때 몸이 도는 거죠. 또 위로 가면 역시 접었다가 튕겨 나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 공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보면 이 백을 할 때 손목을 먼저 미리 넘긴다든지 아니면 나키드가 멀리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리고 있다가 멀리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돌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손목이 쿠키된 상태에서 백쪽으로 튕겨 백을 가져가면 당연히 헤드가 먼저 위로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런데 쿠킹을 위지 안하고 그냥 가면 먼저 올라가는 헤드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제 힘을 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135도를 위지한 이번 삼각형의 기본자세에서 그대로 돌아서 손목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가서 손목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단계보다 좀 달라진 것은 1단계는 손목만 이용하는 거예요. 2단계는 주관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는 몸쪽에서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던진다는 느낌 절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쿠킹이 되고 팔꿈치에 접고 그다음에 던지면 셔틀의 방향에 따라서 좀 됐죠. 그러면 나는 조금 더 강한 걸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 동작에서 상하체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오버이드 포인트를 칠 때 일단 상체에서 일어나는 동작들을 한번 제가 시원을 보여줄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똑 제일 계속법에서는 하나 똑 딱 왼팔 둘 준비라고 그러죠. 하나 똑 딱 왼팔 내리고 그다음에 접고 오른팔 나갑니다. 연결하면 하나 똑 딱 왼팔 둘 준비 요때 상체의 공정을 한번 보세요. 여기다가 여기서 하체가 번데 나가죠. 하체가 번데 나가고 그다음에 돌고 왼팔 접고 그다음에 오른팔이 여기서 힘차게 뻗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동작을 과하게 때리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나 에이저들 보면 상체에서 이런 동작이 나와요. 그죠? 하체가 번데 밀고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가슴을 열었을 때 그냥 이걸 백쪽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돼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간은 숙인듯하게 들어갔다가 킬 때는 가슴을 쭉 피는 거예요. 이런 이런 자체가 돼요. 접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상체를 좀 유효을 해 볼게요.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다시 몸을 접어야 돼요. 접고 이렇게 이렇게 접어야 돼요. 접고 상체를 쓰면서 오른발을 이렇게 왼팔 내려주고 이렇게 왼팔 내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런데 보면 강하게 때리니까 패드가 다시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돌아올 때 빨리 때렸으니까 돌아가야겠죠? 연결해 볼게요. 그래서 강한 스매싱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을 내가 2번 그립에서 손목을 꺾을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야죠. 그래서 자세를 이렇게 연습하면서 손목으로 이렇게 이걸 연습하시고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겠죠. 또는 안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게 완전히 넘겼다가 이 연습이 제일 그래서 여기서 스피드를 붙일 줄 알아요. 오른쪽 그리고 이 주관절을 이용해서 똑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나는 더 욕심내고 싶다. 그러면 상체 위빙 견관절도 이용하고 상체 위빙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접었다가 이렇게 상체를 먼저 내주면서 때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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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돼요. 그때 보면 약간씩 튄게 나오죠. 이 정도의 손목임이 있어야 돼요. 때리고 자 오늘은 이제 좀 강한 걸 가르쳐준 거니까 그런 동작이 되면 이렇게 탁부 스매싱 정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고 어쩔 건 못 때리고 강하게 상관없이 차티를 어디에 날아가더라도 손목을 확실하게 꺾어주고 연습하는 거죠. 이 정도를 할 줄 알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백핸드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오랫동안 드리미트를 진행해봤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경험들이 동호인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 동호인들이 이런 자세를 빨리 배우면 실제로 바로 응용할 수 있게 좋은 것들 그런 것을 제가 우선적으로 강의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핸드에 자신을 붙이려면 확실하게 손목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만 쳐주면 여러분들이 백핸드 아무리 멀리 와도 이렇게 적당히 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세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상체를 이런 동작을 통해서 좀 더 내가 더 강한 파워를 실어주신 동작을 연습하는데 그러니까 강하게 빼를 내면 결국은 임팩트는 손목인데 중요한 것은 그 스윙의 원리가 내 몸의 중심층에서부터 돌아나가는 폭발적인 힘을 가려야 돼요. 백도 마찬가지 이렇게 중심층에서부터 붙어서 던지는 이런 동작이 나와야지 이걸 먼저 이렇게 펴서 간다고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크게 스윙한다는 아니면 어깨를 가지고 밀려고 하죠. 그래서 절대 타워 안 나와요. 또 백핸드 라는 것은 여기서 가는 역동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쫓아가서 역동작인데 이걸 가서 이렇게 내리기가 힘들어요. 역동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정도 손목 힘이 있으면 그 손목을 확실하게 연습해서 결혼놀자 아니면 여성분들만 통해 이런 이것으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거든요. 제가 50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도해졌어요. 제가 30대 가르칠 때도 뭐 40대 50대 여성들 이거 충분히 다 하더라고요. 다 합니다. 그럼 이게 되면 이거 배울때는 사실 이 정도 여성들이 시장할 때 할 수 있으면 에이저를 전혀 빼기 드렸지가 않아요. 저한테 배워서 에이저 대신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제가 구사시켜드렸어요. 단 조건이 뭐죠? 공생 그림을 통해서 양면 그림을 완벽하게 마시켜야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시선 분들은 절대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동작이 되면 내가 욕심이 안 버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상체를 써서 위빙하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이렇게 상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그 모든 타임이 맞았을 때 오른발을 늘 들이면서 치는 게 좋아요. 그게 더 훨씬 더 파워 실력 오른발을 오른발을 다 내밀으면서 치기 자 이제 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백핸드를 치는 요령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수행적인 측면을 가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홍새빙에게 큰 문제죠. 고객님의